아이참 이거 벌집이 왜이렇게 높이 있는거야? 잘 안되네 아기 꼬마 안녕? 뭐해? 아 내가 꿀을 먹고 싶어서 저기 벌집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아 너무 속상해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줘볼게 이야! 우와 벌집이 떨어졌다 고마워 개구리야 별거 아닌데 뭘 별거 아니긴 개구리야 너 정말 점프 잘한다 너무 멋지고 부러워 와 맛있는 꿀 너도 꿀 먹어볼래?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연못에 있는 작은 벌레들을 잡아먹고 살거든 그런데 그거 알아? 너도 정말 멋지다는 거? 그래? 왜? 지난번에 내가 숲에서 무서운 뱀을 만났는데 마침 아기 군리가 쿵쿵쿵 발소리로 걸어와서 뱀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었어 나는 네 덕분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하다가 살아났잖아 아 그래? 그러게? 나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너도 나도 우린 정말 멋져 하하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맞아 우린 정말 멋져 맞아 우린 정말 멋져 내가din'해 내가 뱀야 내가 내게 lar것을 알고 내가 뱀야 너도 내가 지찍한 일이야